국민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그러게요. 객석의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유,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얼리 타이틴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파이팅을 드린 그런 시간인데요. 네. 유쾌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무대를 후끈후끈 달궈줄 멋진 가수분들이 나오실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이네티비와 함께하는 화이팅 국민 여러분의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가수분들 좀 멋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독특한 비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분, 바로 신명아 씨가 나오실 텐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 가슴을 잔잔하게 적셔줄 멋진 노래를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박수 러닝 해주세요. 네, 신명아입니다. 네, 신명아입니다. 성성 복수 곱게 빌려 시집 보내주시던 날 그리니 나는 보았네 어린 모습을 그리 와서 동물 가르치고 작은 사람 행복이면 나를 얻어만지 피멘하지 고난성피를 나도 모르는 믿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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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마음이 이분도 안달라 겨울 속에 진정한 마음이 그 지옥 겨울 기운 빛을 지지 못했던 날 긴 마음을 견뎌 어린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사랑해 잘 사랑해 행복해라 모든 경험한 마음을 어머니 저런 둔 나를 보고 나도 어머니 어머니 그리 진정한 마음이 이분도 안달라 겨울 속에 흐르네요 그리 이분도 탕후라 이 의 메이트 지지 이분도